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특히나 긴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날씨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혈압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기온 변화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입니다.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이 0.5에서 1.3mm목규리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이전에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들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되거나 과거에 잘 혈압이 조절되었던 분들도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혈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고요? 어떤 병이 있고요? 또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혈압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이란 혈관에 가해지는 혈류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집까지 오려면 물을 밀어보내주는 펌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와 같은 펌프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펌프의 역할을 할 때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데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혹은 최고혈압이라고 하고 확장할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혹은 최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 머큐리 이완기 혈압이 80mm 머큐리 정도인데 안정한 상태에서 두 번 이상 측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보다 어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뇌졸증이나 심부전, 막막증,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이나 대동맥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압을 잘 조절하면 이러한 합병증을 적게는 20% 정도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도 다 같은 고혈압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고혈압은 90% 이상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에서 10% 정도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2차적인 원인에 의한 2차성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이 가장 흔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노화의 과정,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90%가 특별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군요. 최근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었다고 들었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총 환자는 720만 명이 넘고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꼴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약 50%에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 3명 중에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고혈압이 있는지 알아도 10명 중에 4명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3, 40대 젊은 연령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30대 고혈압 환자 10명 중에 8명, 40대 고혈압 환자는 10명 중에 6명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0대 남자의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젊으니까 내가 고혈압 증상이 있겠어. 그리고 쉬면 괜찮아지겠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고혈압 원인을 90%는 알 수 없는데 어떤 특정한 증상을 보고서 고혈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고혈압에 진단을 하기는 어렵고 또 일반적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 뒷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거나 쉽게 피로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해서 나중에 혈압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혈압을 측정해보지 않으면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압을 측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같이 환절기일수록 미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혈압은 대개는 낮에 활동 시에는 높고 밤에 수면 시에는 낮습니다. 보통 새벽부터 다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서 잠에서 막 깼을 때가 가장 높은데 특히 혈압이 높은 새벽 시간대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돌연사의 위험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새벽에 추운 밖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가까운 병의원에 가면, 동네 병의원에 가면 다 있잖아요. 이런 혈압 측정기가.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자마자 재면은 분명히 높게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나올 때도 한 번 더 재면은 괜찮을까요? 충분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혈압을 측정하고 한 번 측정하는 것보다 대기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면 아무래도 숨이 차고 힘드니까 높게 나올 게고요. 환절기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좀 지켜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환절기에 기온이 내려갔다고 해서 운동을 아예 중지하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서 운동은 지속하는 것이 좋지만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아침보다는 좀 더 따뜻한 오후에 그리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운동 시작 전에 10분 정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운동의 종류와 시간을 잘 조절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걷기나 체조, 산책, 줄넘기, 계단 오르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도움이 되지만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역기, 전속력으로 달리거나 하는 등 일시적으로 큰 힘을 내야 하는 운동은 과도하게 혈압을 높이고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는 상체보다는 하체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름철 보다 식욕이 좋아지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염분 섭취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적게 넣고 짠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습관 조절로 충분히 혈압 조절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도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윤종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